새로운 역할 in red 요거 힘내자 아자 아자 화이팅 제가 뭐 큰 거 버렸냐 그걸 안도와줘 희망 용기 꿈 개뿔 모든 시켜만 주시면 다 할게요 힘쓰는 막노동이라도 시켜주세요 막노동은 아무라에 나 타혁 씨 능력만 필요했어 구질구질한 사랑 탈영 관심도 없었다고 그런 거 신경쓰지마. 난 니가 원하는 거 이제 우린 다 도와줄게